자, 주위 토지통행권이 나오죠?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개념은 그렇죠.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이런 땅을 우리가 보통 맹지라고 하고요. 갇힌 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법은 어디로 다니냐 문제에 대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통행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통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데 첫째,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따진다. 형식적으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통행권 인정이 되지 않고요. 또 불가능해야 되니까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통행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이 도로폭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할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첫째,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죠.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게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보죠. 2번, 주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존의 통로가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통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의 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어디 걸리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죠.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행할 수 없다면 그때도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됩니다. 자, 2번은 이거죠.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폭 범위가 결정이 되고요. 미래 용도는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주의 토지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니까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을 높고 2미터의 우회 도로가 있다면 주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 토지를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거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므로 추후에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통행권은 뭐하게 되죠? 소멸이 되므로 4번, 일단 주의 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므로써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은 뭐죠? 반복적인 질문이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주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번이죠. 이거죠.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도로폭이 결정이 되고요. 미래 용도는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번 주의 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4번인데 그러니까 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말은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있고요. 그 땅 주인이 못 다니기에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4번 보시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점문을 설치한 경우 이거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주의 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이와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만든 질문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상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상의 주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이거죠. 분할, 일부 양도리란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의 토지통행권은 통행권의 용인을 청구하는 데에 불과한 소극적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소극적 권리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님으로 통행 권리자 이를 배타자로 정의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통행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통행권에 계약해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난순히 남을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거죠. 3번 주의 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이것도 논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의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5번은 가입표예요. 이거 완전 가입표입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거 한 20년 전에 공부하는 거면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니까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은 소유물 반환 충구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전화했던 물건조 충구권으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일단 1번 소유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이면 좋다고 점유의 상실 이유가 침탈에 하나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침탈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충구권이고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충구권은 아니죠. 2번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면 좋다고 그의 고위과실 여안은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물건조 충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 고위과실은 필요가 없죠. 3번 선의의 특정 승계 내기도 반환 충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특정 승계 내기 하지 못하는 것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충구권이죠. 4번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 예를 들어서 적법한 임차권자거나 적법한 지상권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의 반환 충구를 거부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5번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당 충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대 행사한다. 이렇게 1년대 행사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충구권은 하나고요. 소유권에 대한 물건 충구권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충구권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7번입니다. 자, 치득쇼가 나오는데요. 좀 약간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득쇼에 대해서 한 2, 3년 전까지는 무조건 내는 범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잘 내는 편인 정도고요.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구에는 또 매년 무조건 내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내지는 않으니까 너무 지역적인 반려지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치득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점유취득쇼죠. 일단 점유취득쇼는 왜 인정되는 거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일부에 대한,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쇼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만 하면 되는데 일부 토지를 점유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점유취득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쇼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쇼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세 번째로, 구교재산 중에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쇼가 가능하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권도 취득쇼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네 번째로, 저당권은 취득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죠? 점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요건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쇼를 하게 되고요.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라면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냐면 점유, 개시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종의 뭐가 있는 거죠? 소급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와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되고요. 20년간 점유여야 되는데 꼭 혼자서 점유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주장하면 되니까 우리 민법은 점유의 기간의 승계를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20년만 돼도 취득시 할 수가 있고요. 취득시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래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취득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충허권이고요. 이 등기충허권은 물건적 충허권이 아니라 채권적 충허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 지나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등기충허권이 채권적 충허권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특정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 특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알 수가 있어요.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충허권 채권을 갖게 되고요. 이 채권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가비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의로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때 결국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 뭐가 아니냐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7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한다. 5점. 2번 취득시효 기산점 시작점은 점유기간 중에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을이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시작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뒤로 누릴 수가 있으면 얘를 뭐로 바꿔버릴 수 있냐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기의식 기산점의 의미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자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작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얘기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4번이죠.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등기부취득시효죠. 등기부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는 거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등기부취득시효고요. 유권은 이렇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고요. 등기부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된다는 점은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지만 다른 점은 선이고 무과실어야 한다.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 시작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되고요. 또 등기할 때도 선이 무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합니다. 무효인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반사해지기도 상관이 없는데 제외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있다. 뭐냐면 후보존등기죠. 이중보존등기는 선보존등기에 유효하고요. 후보존등기는 무효인데 무효인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치득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되면 등기부 치득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4번 등기부 치득시 요건으로서 소유자라고 등기한 사람은 그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등기가 아니란 다시 말하면 후보존등기가 아니란 반드시 유효적법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등기부 치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치득에 관한 것이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8번입니다. 부동산 점유치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치득시로 인한 소유권 치득의 효과죠. 점유치득시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시유치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맞죠.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를 뭐 받기 때문에요? 추정받기 때문에요. 3번 시유치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증후권은 즉시 소멸한다. X입니다. 점유를 계속하느라 소멸시효가 개시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10년 지나야 등기 증후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증후권은 즉시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시효치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치득을 주당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입니다. 이겁니다. 취득시효기한 점유는 자주점유화 되거든요. 그런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입니까? 타주점유죠. 따라서 이 사람이 20년 지난다고 해서 소유권을 모아 할 수는 없어요. 시효치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점유치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치득시효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단 때이고 시효치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요. 2번 기산일 이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럼 만약에 역으로 말하면 병도 없고 정도 없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을이 뒤로 누추더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겠죠. 이때는 뭐죠?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2번 기산일 이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임의로 취득시효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고 맞고요. 따라서 시효치득을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2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 확정되면 촉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시효치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자라 상대로 하여한다. X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쇼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장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뭐죠?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인 거예요. 3번이 다음이죠. 4번 자, 이 문제입니다. 21년이 됐을 때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이 돼요. 정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 병과 정간의 매매가 반사해적 법률 행위로써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시효 완성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악의 제3자라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처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건 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요. 점유는 의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의뢰에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죠? 채권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 채권을 만약에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 병도 결국 뭐예요? 채권만 취득하는 거니까 병이 직접 가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의뢰를 대유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5번 취득시효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기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직접 하면 안 되고 결국은 누구를요? 취득시효 완성자를 대유해서 대유해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1일 시효로 소멸한다. X입니다. 자 우리 저번주에 있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 올리지 않는다.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조점위로 본다. X죠. 점유는 자주점임을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조점위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됩니다. 3번 C가 2010년 9월 9일 B로부터 매수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취득시의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92년 2월 2일부터 점유를 했으니까 92년부터 20년이 되면 몇 년이죠? 2012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2010년이죠. 그럼 이 사람은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B의 입장에서는 A의 입장에서는 완성될 당시 될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요? C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A는 X 토지를 시어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A가 2014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어요. 그럼 이거죠. 지금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D에게 자신의 권리를 팔아먹었다면 D는 직접 취득쇼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에 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 A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2013년 현재 D는 시어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A를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2014년 4월 4일 X 토지의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됐어요. 우리가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20년이 지난 후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어치득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X 토지를 시어치득할 수 없다는 지면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누구 하고 있는 거죠? 의뢰하고 있는 거죠. 1번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지금 20년이 지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20년이 지난 후에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까?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합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이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은 뭡니까? 불법행위지 뭐는 아니요? 채무불행인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 유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입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채무불 이행은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갑에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이점은 결국은 의리, 갑에게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채무불 이행이 아니라는 말은 의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뭐가 있음을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고요. 따라서 채무불 이행은 아니고 불법행위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1번 을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죠. 이거죠.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죠. 그러면 병은 을을 뭐해야 돼요? 대위해야 되니까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병에게 대학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에 대한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점유를 상실한 시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개시가 되니까 소멸시효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점유를 상실한 때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위부동산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을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한다. 맞는 질문이고 지금 따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죠. 갑의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의 병에게 수용당한 거라면 갑에게 뭐가 없죠? 고의나 과실이 없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을은 갑에게 수용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하는 뭐는 인정돼요? 대상청구권은 인정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 5번에 나와있는 것처럼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지만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갑은 을의 소유명으로 되어 있는 A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런 게 나오면 옆에다가 이 정도는 좀 메모하세요. 지금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누가 되어 있죠? 갑이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났다. 까지 문제에 나와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을러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 등이 되기 전에 A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을러부터 병역으로 이전됐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까지 적어놓으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치들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X네요.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치들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2번이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를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반복적이고 4번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 시점을 20년 지난 후에 소유자가 바뀐 이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된다면 이 을에게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새로이 20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4번 갑은 소유권 변동실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관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5번 아까 말씀드렸죠. 수용당했다는 이유로 대상 중고권 행사하려면 취득시효 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되므로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을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대상은 중고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3번부터 등기부 취득시효 입니다. 13번 문제가 결국은 등기부 취득시효 전형적인 사례 그러냐 한번 보시면 갑은 A 소유부동산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격려하였다. 그러면 A 부동산을 갑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다면 물론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불법으로 위조한 거니까요. 계속 보시면 을은 갑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믿고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다가 까지 끊어볼게요. 지금 을이 이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인도받아서 사용했다는 말은 뭐죠? 점유했고요. 무엇도 했죠? 등기도 했죠. 그 다음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 했냐면 갑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믿었다 그랬죠. 그러면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를 믿었으니까 뭐죠? 선이죠. 무과실인가요? 저번 초 했던 것 같은데 등기부를 신뢰한 것은 뭐로 해야 합니까? 무과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이고 뭐죠? 무과실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니까 1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0년 아니죠. 계속 보시면 4년간 사용하다가 또한 등기를 신뢰한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현재 병이 그 부동산을 7년째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을이 10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4년이죠. 이런 상태에 또다시 병에게 팔고 병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몇 년이죠? 7년이죠.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등기 기간의 승계죠.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에 될 필요는 없고요. 안명의자와 합산해서 등기간이 몇 년만 되면 10년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있다. 요추신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답만 보면 되겠죠. 4번 병은 의뢰 점유와 등기의 승계를 모두 주장하여 A에 대해서도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등기부 취득시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시효 취득의 기초가 되는 전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죠. 2번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에 뒤에 격려된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나 2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 할 수가 없죠. 답은 2번이죠. 3번 등기부 취득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점유자의 선인은 추정됨으로 다투는 자가 점유자 아기를 입증하여 하지만 무과실은 시호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한다. 왜요? 무과실은 뭐 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이거죠. 선이 무과실은 언제만 있으면 됩니까? 점유 개시 시작할 때만 이죠. 5번 선이 무과실 및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선이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 있으면 충분하고 시호 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겨보시면 소유권의 치득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우리가 오늘은 15번을 풀고 뒤에 걸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뒤에는 또 문제가 나와있던데 저번주 제가 15번까지만 한다고 했죠. 15번까지만 하고요. 정년에 뒤에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주에 할게요. 15번 문제 보죠. 소유권 치득 안한 다음 설명 중 옳은 설명은 1번 판례는 농작물과 경작자 사이에도 부합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농작물은 보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1번 타인의 토지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 그 물건을 공유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서 매장물을 발견하게 되면 1년간 공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와 그 땅 주인이 반씩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질문이고 2번이 답이죠. 3번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생 안하고 X입니다. 우리 판례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1층 건물 2층으로 중축된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고요. 선점의 대상이 되질 않거든요. 따라서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타인의 동산을 가공했어야 원칙적으로 제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가액의 증가가 현저에 많으면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유권 언제라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마음 같았으면 전학 까지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못 끝날 것 같고요. 268 페이지 20번 까지 할 겁니다. 268 페이지 몇 번이요? 20번 해가지고 얼추 저당권을 더욱 끝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8 페이지 20번 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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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